금속이 반응을 한다. 금속이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. 금속이 반응했다. 뭐 된 거라고? 산화된 거라고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자연계의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두 개의 금속을 딱 끄지면서 싸움을 시킨 거야. 반응성 비교를 하려고. 그러면 반응성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상대적으로. 그러면 반응성 큰 게 반응을 하겠죠.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지. 반응성이 큰 게 반응을 할 거 아니야. 그럼 반응을 해서 그 결과 얘가 뭐가 됐을까를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야. 반응성이 큰 건 반응을 했을 거고 금속은 무슨 반응밖에 못한다. 산화반응밖에 못한다. 오케이? 그럼 산화는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자를 얻는 거다. 잃는 거다.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게 산화라고 그랬지. 그럼 전자를 잃었어. 무슨 이온 됐니? 양이온 됐겠죠. 그래서 반응성이 큰 게 양이온 잘 된다. 이렇게 기억을 해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어떤 두 금속이 싸웠는데 반응성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최종 상태 양이온으로 돼 있는 애가 아 얘가 전자를 버렸구나. 얘가 산화가 됐구나. 얘가 반응을 했구나. 그러니까 그 녀석의 반응성이 크다. 반응을 보고 누가 반응성이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 도움이 되는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반응성 큰 게 뭐가 잘 된다? 반응성 큰 게 반응을 해서 산화돼서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잘 된다. 잘 된다.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. 그래서 반응성 큰 게 양이온이 잘 되고. 그러면 반응성 작은 건. 잘 대답해 봐. 반응성 작은 건. 반응성 큰 거 양이온 잘 된다. 그럼 반응성 작은 건 뭐가 잘 될까? 음이온이라고 대답하려면 한 사람이 있을 거야. 그치? 근데 음이온. 한다 안 한다? 안 한다고. 존재하지 않는다고. 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지 않아요. 오케이? 그래서 반응성 큰 건 양이온 잘 되고 반응성 작은 건 음이온 잘 된다. 이러면 안 돼. 오개념이야. 반응성 큰 건 양이온이 잘 되고 반응성 작은 건 뭐가 되냐면 이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딱 보면 문제를 이제 예시를 보여줄 건데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금속 양이온이에요. 그러니까 금속, 금속끼리 싸우지 않아. 그렇게 반응 안 시켜. 양이온, 양이온끼리 반응시키지도 않아요. 하나는 금속 상태, 하나는 양이온 상태. 이렇게 싸움을 붙인단 말이야. 하나는 금속 상태, 하나는 양이온 상태. 그래서 반응성이 큰 게 전자를 잘 버려서 산화가 잘 돼서 반응을 잘 하니까 반응성 큰 게 양이온이 되고 그럼 반응성 작은 건 양이온이 되면서 버린 전자를 얻는 건데 그게 누가 얻는 거냐면 금속이 얻는 게 아니라 그 실험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얻는 거예요.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얻을 수 있어. 금속은 전자를 못 얻어. 근데 금속 양이온은 금속과 다른 거거든. 양이온은 전자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양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금속 상태로 되는 거야. 그래서 금속 상태로 석출이 돼 버려요. 그래서 어떤 반응을 딱 봤을 때 최종 상태 양이온인 녀석이 음 얘가 반응했구나.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. 걔가 반응성이 크네. 그러면 석출된 애가 보일 거야. 그 버린 전자를 얻어간 애가 있을 거니까. 그럼 양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중성 원자가 되면서 가라앉아요. 그래서 우리 실험에서는 금속으로 석출된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반응성 큰 건 양이온이 잘 된다. 반응성 작은 건 금속 상태로 돌아간다. 금속 상태로 돌아가서 석출이 되는 거지.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반응성 큰 건 양이온이 잘 된다. 반응성 작은 건 금속 상태로 돌아간다.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야.